그렇게 돌아와라 돌아와라 노래를 했더니 영혼은 안 돌아오고 기억이 돌아왔다. 전에도 가끔 이 여자 기억이 떠오르긴 했지. 그럴 때마다 두통에 이명에 그런데 이번에는 마치 숨 쉬듯이 스무수하게. 홍현희 네가 올해 열아홉. 이름이 홍현희 아니라 성이 홍이오 이름이 연희구나. 냄새야. 후각에 각인된 기억이 떠오르는 거야. 그런데 있잖아. 나 이거 왜 이렇게 잘해? 워낙 어릴 적부터 처우셨으니까요. 기억이 돌아오니 막 이 제주도 돌아오네요. 꼬였어. 심장마비인지 시걸인지 굵게 오면서 뒤죽박죽이 된 거야. 어? 나 왜 아까부터 생각도 이 여자 목소리로 하지? 어? 어? 목소리를 잃어버렸어? 무슨 말씀이세요? 일이 잘만 들리는데. 손가락을 얻고 목소리를 잃은 이 상황은 마치 인어 공주? 어? 어?